생방송 뮤직빅! 오늘 대기실에 뜨거운 여름처럼 강력한 컴백 팀들이 함께합니다. 아랑 만나러 돌아온 요 디워로! 안녕하세요 씨클라입니다! 네 정규앨범 굿바이 바이로 돌아온 하나 둘 셋! 쇼타임 뉴스타임 뉴스티입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헨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강준우씨 요즘 가요계는 아이돌 워드 있잖아요. 맞아요 팬분들께 눈도장을 딱 찍으려면 자기만의 매력 포인트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한 팀씩 매력 어필 해볼까요? 당연하죠. 저희 씨클라운은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다 먹거든요. 그래서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. 한번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! 나를 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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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뉴이스트는 올해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남자다운 매력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굿바이 베이베 굿바이 베이베 와우 목소리 좋네요. 저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. 와우! 와우! 오우! 아다니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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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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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짧게 봐서는 우열을 가리키기 힘드니까 저희 각자 무대에서 매력 발상 제대로 한번 해보죠. 잠시 후 무더위도 강타할 컴백팀 시클라운 그리고 뉴이스트 그리고 헬리 무대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